제가 좋아하는 탁구대가 있고요. 여기는 컴퓨터와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제가 티를 만들어 입는 실크 스크린 작업 공간입니다. 작업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또 여기는 웨이브 램프가 있습니다. 서핑 하시는 분들이 지상에서 연습할 때 타기 좋은 기물입니다. 제가 좋아하는 영화 비드 90 여기는 제가 스케이트보드를 연습하고 있는 미니볼입니다. 이거는 줄을 잡고 연습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입니다. 이렇게 저는 저녁에 일하기 전까지는 여기서 가끔 티도 만들고 또 스케이트보드도 타고 음악도 듣고 그렇게 심심하지 않게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. 이상 아저씨와 고양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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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아